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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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Minister 한 Piet 남한테 얻어먹지만 하면 나는 그 odpow 그르죽 나으로젤 하늘 그런 tale 제가ín cham Жrecht 입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경험하고 거기에 자기 인생이 많아 말씀드린 대로 미연 여성분들이 같은 얘기의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1대1 주립생활을 했고 월급차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주 여성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길인가를 말씀드렸어요. 이게 땅 지린 사람들 거니까 이제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애기를 언제쯤 갖겠다라는 계획이 생기면 1년에 한 번씩 간량 검사를 해가지고 본인이 간량 보급자인지 아니면 활성성인지